세계 시스템 우리 시스템 어디 갔다 온 거야, 어디 갔다 왔어? голос 춘천 춘천이라는 파편 오늘은 오빠 두 명 있고 우리 다.. 여동생이.. 가족처럼 보냈어요 저 동생이 아닌데? 맞아! 맞아! 나보다 누구보다 나이가 많아 나보다 누나야 몇 살이신데? 8살? 8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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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이네 6살 동안이야 8살이요 다행이다 우리 팀 생명몬드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최고 저 진짜 좋아해요 자동오빠랑 동고오빠랑 같이 있으면서 아니 근데 리즈는 어디 대전사람인 것 같아? 맞아있죠? 형 우리 고향사람인 것 같은데? 오! 아니샤! 정준영! 정준영! 니팸이래 아니샤 아니샤 고2 그린 아니야 괜찮아 아니샤 아니샤 잘생겼다며 아니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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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정준영 하나 둘 셋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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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고2 내팔 오늘 와이 코리아 와이 코리아 와이 코리아 와이 코리아 손님한테 잘하네 잘하네 고아매드는 한효준 편이래 고아매드는 한효준 편이래 고아매드가 고아매드가 한번 봐봐 졸트는 졸트 졸트밖에 없다 졸트맨 졸트맨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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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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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프콘 비게임 마이 세컨드 페이리트 멤버 오 오 오 오케이 데프콘 데프콘 오빠가 마음이 너무 잘 있었어요 얼굴을 안 자시겠어요 그래도 다 내 팬은 맞아 얘 형 팬은 아니야 서로 서로 좀 말은 통했어요 그래도 다 내 팬은 맞아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도착하신 베이스 캠프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한 외암마을입니다 마을 자체가 마치 조선시대처럼 전통마을의 원형을 제대로 잘 보존하고 있는 아산에 위치한 외암마을입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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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고프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저녁 복구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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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먹어요? 하나씩 다 썼잖아요 한 팀씩 먹고 싶은 것 하나만 골라서 써주세요 먼저 제가 써주시면 오늘 저녁 메뉴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요? 디너메뉴 디너메뉴 와 대박이다 진짜 장어가 장난 아니겠죠? 장어? 장어구이 장어구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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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팀이 준비하신 장어구이 준비했고요 네 그다음에 차태현씨 팀이 주문하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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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포콘씨 팀이 주문하신 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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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정민씨 팀이 준비하신 불고기 네 불고기 그리고 정주영씨 팀이 주문하신 해물찜 그다음에 우리 김준호 팀이 준비하신 매운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매운 닭발? 와 닭발? 아니 여기가 소를 못 먹고 돼지를 못 먹어 소랑 돼지를 못 먹어서 다 그러고 하는데 닭발이 온 거야? 치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는 매운 닭발이 먹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 옆에 오시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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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열두 갈리를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야 제발 오빠 제발 나 항상 배고파 6팀 팀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게임을 진행할 건데 각 라운드마다 상위 3팀은 음식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룰은 상대팀 음식을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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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틸 최초 최초로 마지막으로 제가 첫번째 게임할 텐데 키 크신 순서대로 좀 바꿀게요 한번 더 해 하이씨 세 개의 parent 아리샤 나 더 낮은 거 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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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도 포함하고 그러고 저 형이 세 번째야? 더 작아? 아임 원 세븐티 원 헌드레 세븐티 세티미터 원 세븐티? 아임 허드레 세븐티 포 인 유올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절대 음감입니다 절대 음감 1박 2 1박 2 1박 2 1박 2 자, 중간에 틀리면 맨 앞 선수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을 지을 거예요,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1등 뽑히시는 팀은 음식 2개를 고르실 수가 있고요 2등과 3등은 각각 1개씩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임 헌드레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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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즈씨 하나만 불러주세요 문제가 좋겠습니다 아, 못맞죠? 아, 못맞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연습해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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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보 준비 시작 가위바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해 시간 없어 빨리! 바이보 가위바이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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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nging 이제 Gaston 그러나 염 rép süện 자 첫 방송에 참가해주세요 looks so 귀範 천천히! 천천히! 진짜 해.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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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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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교시 팀은 2분 5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팀, 우리 마이크 씨가 뽑아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혼자 2분 할 것 같은데? 마이크 혼자 2분이야, 마이크 혼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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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랭삼팔세 뭐? 낭낭 18세 낭낭 18세! 낭낭 18세 낭낭 18세 아이, 글자로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낭낭 18세 낭낭 18세 낭낭 18세 낭낭 18세 준비하시고 파이팅! 파이팅! 시작! 나랑 18세 나랑 18세 나랑 18세 힝팅! 창 ihm 나랑 18세 나랑 18세 나랑 18세 나랑 18세 네! 세! 역시 무슨 일이야. 굉장히 라는. 넝 circular耶~~~ 완전 다르긴stalk. KAPUNDABALL работает. KAPUNDABALL 친척 중 foi ou o fu. 와 진짜 엄청 잘한다. 38초. 와 마이크. 와 마이크. 마이크 지휘자 출신이야? 저렇게 천천히 하면 돼. 빨리 할 필요 없어. 가봐요 뭐야? 저녁볶음복. 이거 천천히 해. 쉬워 이거 너무 쉽다. 아이 쉽기는. 알겠습니다. 시. 작. 천역볶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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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 전역볶음복. 불 necessary. 전역볶음복. 보동ulloy강. 청년没有. 참년 뭐. 네. 전력 볶 자 일부 Vu 저녁 vis 저녁 vis 저녁 vis 그렇 Baum 보만 멜 veterans Sim 사십시comm 1초 house everybody 저녁뽁뽁뽁뽁 저녁뽁뽁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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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뽁뽁뽁. 아아. 레일라 씨 팀은 41초. 와. 저미야 씨는 테이프 늘어진 거 같아서 저녁뽁뽁뽁. 저녁뽁뽁뽁. 버퍼링. 저녁뽁뽁뽁. 저녁뽁뽁뽁. 세번째 팀 어디죠 우리 심훈 씨. ㄲ. 어구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안 돼요 안 돼? 아아 아. 안 돼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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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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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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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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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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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users 묵디스크이 greatest old man? 기록은 1분 13초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수찬이 아빠 도전 시작 시작 수찬이 아파 수찬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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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찬이 아빠 빨랐는데 두 번에서 썼어 자, 기록은? 46초 다행이다 이가, 시, 러, 아냐 You can remember, 시, 러, 아냐 시, 러, 아냐 너무 어렵다, 이거 시, 러, 아냐 I can't do that 이, 거, 시, 러, 아냐 Okay, 파이팅 자, ready? Go 이, 거, 시, 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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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케일라를 앞으로 뺀 게 잘했다 진짜 케일라를 앞으로 뺀 게 잘했어 2등은 김종민 씨 팀 38초 3등은 차태현 씨 팀 41초 축하합니다 순서는 3등부터 고르겠습니다 뺐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살등 한 삼겹살인데 삼겹살은 금방 뺐 줄 거 아니야? 아 그니까 실컷 골라봐라 실컷 골라봐라 그거 가져갈 거니까 닭발은 아무도 안 고를 거 같아 그냥 우리가 먹자 우리 도토리 도토리? 아 저거 안 뺏기겠다 도토리묵 왜 골랐어? 안 뺏기려고? 그치 애매한 거 불고기 네 불고기 먹을까? 불고기 먹을까? 아 너무 재밌네 우리 해물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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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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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은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 한 팀이 음식을 먹으면서 연기를 내고 한 팀은 맞히겠습니다 첫 번째 대결하신 두 팀 나와주세요 두 팀이 어떤 팀이 먹을지 어떤 팀이 맞힐지를 정해주세요 가이발부에서 어떻게 할까? 우린 맞힐 거 먼저 연기할까? 자혜리 연기 자혜리 연기 우린 연기한대요 저희가 뒤에 음식을 준비했으니까요 채텐 씨 팀은 뒤로 가셔서 뒤에서 회의하시고 작전회의하시고 나오시면 돼요 어? 바로 나오는데요? 벌써 짰어? 저희는 우리도 그냥 포포 ammunition 우리 서로 서로도 속인다고 생각하고 가사 아 진짜야 태어나 그냥 다 맘대로 해요? 맘대로 해? 한 피도 맘대로 해 첫 번째 음식은 꿀송편이냐 고추 냉이 송편이냐입니다 이 중의 세 개는 고추냉이가 든 매운 송편이고요. 하나만 꿀이 들어간 꿀 송편이에요. 갈게요. 입 가려, 이렇게. 입 가려. 여기, 여기. 눈이 촉촉하긴 한데. 뭐지? 머리야. 색칠은 어머네. 색칠은 어머네. 어우, 처음에 어머네. 와, 연기인가? 액트리스? 액트?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건 모르겠다, 나도. 야, 우리도 모르겠다. 연기라면 진짜 좋아. 아니, 이게 연기면 정말 우리 드라마 까메오로 정중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연기 너무 잘하는 거야. 리아. 아, 리아가. 위험해. 오케이, 오케이, 먹었어? 나도. 가, 가, 가. 눈물 나는데. 오케이. 클라이. 노 클라이. 완전 달라요. 마싸블루. 마싸블루. 한 명은 너무 연기고 한 명은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 너무 웃겨. 야, 이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타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은, 이 분은 액트 아니야. 안 들지. 오 마이 갓. 너무 웃겨. 이제 태연이 눈물이 들려. 태연이 눈물이 들려. 아, 매운 거 아니야? 내 분은 예. 네, 리얼 액트. 리얼 액트. 네, 리얼 액트. 레일라. 너무 가렸어. 너무 가렸어. 아, 매운 거 아니야? 오, 레일라. 레일라. 기초라 기초라. 레인아 기초라고 어떻게 해 거기서. 일단 레인아는 알래. 뭐야. 야 너 자꾸 눈물 흘리지 마. 자꾸 눈물 흘리지 마. 야 너 안 치게야 왜 자꾸. 얘 눈물 흘리지 안 흘려. 뭐 왜 너. 뭐야 뭐야. 눈물 흘렀다. 눈물 흘렸었더라고. 울지 마 레인아. 얜 내년에 들어오려고 하다 봐. 그러니까 눈심이 너무 많아. 오이. 리얼. 첫 번째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닌 것 같아. 누구 누구. 유티아가 투. 저는 미아가 투. 왜 왜 왜. 아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거든. 미아가. 고추냉이인데. 저는 고추냉이를 먹은 분이 있었거든. 나 그렇게 봐. 오이. 야 이거. 오이. 오이. 와사비. 자 그러면. 우리 누가 한 분이 가셔서. 드셔보세요 미아 씨 거를. 드셔보세요 미아 씨 거를. 이거 큰 건데. 괜찮아요 꿀떡입니까. 꿀떡 꿀떡. 꿀떡 꿀떡. 맛있어요. 누구야? 레일라. 뭐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레일라. 레일라? 레일라지. 아니. 아니 레일라. 왜? 왜? 아니 레일라. 왜? 왜? 눈이 촉촉하긴 한데? 와타비는? 연옥 마타비는? 아, 너의 수아! 수아! 대박! 대박, 대박! 누가? 너는 어디 있나요? 아, 아이씨 크라이브! 아, 아이씨 크라이브! 꿀덤은 슈웨이씨입니다! 와, 수아! 와, 수아!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은 우리 차트앤지 팀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힐까요? 어떻게 할래요? What do you want? 안 내면 주인공!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맞히면 돼요. 맞히면 돼요, 오케이. 까나리예요? 어떻게 삼켜, 이거? 엠사에만 맡겨도 돼요? 그래서... You can tell. You can look at it and see. Oh, my God. This is really good. This is...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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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까나리. 케일라 벌써 와. 왔다. 와, 케일라 벌써 왔다. 와, 케일라 벌써 왔다. 걷가한 뮤직이에요. 자, 한 분씩 마셔보세요, 한 분씩. 일단. 오케이, go first. 같이 나왔어. 같이 나왔어. 뭐야? 먹었어? 아니... 원하네, 준빙. 뱉은 거 아니야? 준빙! 준빙 먹었어요? 엄청 먹었어요. 준빙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어우, 준빙 까나리다. 어우... 야... 어우... 케일라는...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을 텐데. 매니? 매니 매니 매니. 매니 매니. 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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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뭐다 파크. 워터 파크. 워터 파크. 표정 안 좋아. 더 먹고 싶어?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는데. 그렇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는데. 밥 보고 싸 먹었다고. 밥 보고 싸 먹어서. 밥 보고 싸 먹었다고. 밥 보고 싸 먹었어. 아... 케일라. 아, 유 페이크, 아, 야, 나이스 페이크, 야, 나이스 페이크. 자, 다음. 아, 이거 너무 조금 먹으라는데. 수령이는 좀 많이 먹어줘라. 배 아파. 나 할 것 같아. 왜 안 틀어? 너무 안 틀어. 와, 저거 저렇게 먹을 수 없는데. 너 반절은 먹어라. 아, 너 안 먹어야지. 아, 야. 감독님, 이거 인간적으로 너무 안 틀지 않아? 너는, 너는 케이라보다 안 먹었어. 너 아니야. 아, 너만 먹네. 우리 회의를 한번 해볼까요? 어때, 지금 누군 것 같아? 3번? 3번이 커피 같아, 아메리카노? 저는요, 워러버피. 3번 커피 같아. 카나리, 커피, 아메리카노. 자, 저희는요. 일단 우리 친구들이 너무 한 명을 집중적으로. 그래? 딱 찍어요. 장희루 3번. 장희루 3번. 장희루 3번. 나 할 것 같아. 너무 예뻐. 오케이, 원, 투, 쓰리.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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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맞추는 칩입니다. 케일라! 케일라였어? 케일라였어? 예. 케일라. 케일라. 진짜 너무 괜찮은데. 여기가 무조건 유리하다 아 여기가 무조건 유리해야지 여기가 무조건 유리해 안내미술래 가위볶음 아니야 왜 아니야 아니샤 이번엔 박수작입니다 네 나 안 매운거 먹을래 나 안 매운거 먹을래 매운 어묵이고요 지금부터 3개는 매운 어묵이고요 1개는 정말 맛있는 어묵이에요 저 미친 연기 시작 걸었다 또 저 혼자 말해 저거 외기면서 야 경연 맞췄요 아니 야 아니 다행히 마이크도 같이 하고 있어 물 먹으면서 먹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누구부터 먹어보실 거예요? 린다 씨부터 근데 린다나 그레이스는 좀 티 나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린다 못 먹을 거 같아 입술도 매워 안 돼 안 돼 매운은 매운 어묵이구나 입술도 매워 아니야 와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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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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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멋있어 오빠 아 잘 모르겠어 아 노노노노 손신 수현 리액션 액션 액션 수현 리액션 아 글러미니 선수 놀이하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다 이거는 바로 맵지 않거든 그렇지 이건 바로 맵지 않거든 린다! 오바 액션! 이 헐리로드! 아니면 계속 물 먹자고 짰을 수 있겠니? 마이크는 얼굴이 딱 빨개질 것 같아! 얼굴이 딱 빨개질 것 같아! 자 이제 얼굴이 좀 달아오를 거예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다른 거 왜 그러지? 왜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약간 혀가 마주졌어. 한 10초 이따 더 와. 오케이 그레이스. 오, 좀 넌 먹어. 오, 좀 넌 먹어. 오, 손 조심해요. 잘못하면 눈빛으면 큰일 나. 매워, 되게 매워. 그레이스 매워요? 매워? 아니. 안 매워? 맛있어?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오케이. 다, 다, 다 먹어. 오, 씹어 먹어? 오, 너 다 먹어. 오,уст, 다 먹어. 오,eterauer... 오, 오, 아, 네, переп naw! 오, 오! 오...! 오, 오! 푸드 액션! 야, 야.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물 뿌려. 아니, 남은. 집으로 물, 물, 물. 물었어. 뜯어 먹어 빨리. 야, 야. 형, 국민 연기는 여기서 나와, 이거 잡아야 돼. 국민이 몰라, 국민이 시어들여. 여기야, 여기야. 여기, 나 여기야. 주로 형, 주로 형. 오오오오오. 베이스 언니, 뭐랄까? 진짜 같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국민이 우유를 주지 마요. 바꿔야지, 이건. 아니, 이 세 분이 우유를 안 드시네. 여기도 액션인데, 이거. 자,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마이크는 매운 거고요. 오케이. 지금 그레이스도 결정적으로 우유를 밀 때, 난 안 매운 거다라고 어필해서 아니고. 린다하고 정민이하고. 제인진? 제인진. 여긴 뭐, 불어, 영어, 다 남아 봐.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데였지?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데였지? 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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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야. 영희야. 네. 아, 린다. 야, 정민아. 먹어봐, 린다 거. 제인도 봐, 마시아. 제인도 봐, 마시아. 제인도 봐, 마시아. 아, 뭐하는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제가, 제가 글자 내놓은 거라고 하면 저 정도 아니거든. 민다 같은데?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데였지?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데였지? 네. 뭐야, 아까하고 똑같은 데였지? 네. 야, 그냥 빨라지. 내가 이렇게, 우리가 왜 이 것 같으니? 아, 진짜 같은데? 자, 맛있는 어묵을 먹은 사람은 누구? 하나, 둘, 셋! 오리지어! 오리지어! 둘이 있을 때 어제 숙소에서 린다가 매운 걸 먹으면 빨개졌을 때, 원래. 하나도 안 빨개졌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상태인 줄 알고. 지금 상태인 줄 알고. 지금 상태인 줄 알고. 근데 종민이 형 거 먹고 빨개졌나 봐. 안 매웠어요? 응, 오케이. 안 매웠어요? 어? 어? 걸렸어요?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니야. 진짜요?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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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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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하고. 잘하고. 너무 좋아. 지금, 잘하고.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너무. 자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았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 한국 전통 민속 게임인 씨름입니다 씨름입니다 일단 씨름이 어떤 건지 시범을 보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빠를 것 같아서 시범맨 김준호, 김정민씨 나와주세요 얘 힘 세 자 시범 잘 보세요 코리아 인사해 주세요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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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판님 심판님 됐다 됐다 자 아 아 아 아 일단 시범이잖아요 왜 씹어? 저 붙잡았어 조금만 준비! 은진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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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다 빼라! 힘 다 빼라! 어차피 준호 형은 상대가 안 되죠 힘 다 빼라! 힘 다 빼라!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만하시죠! 토너먼트로 대결할 거고요 공정성을 위해서 대진표는 우리 국제심판님이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씨 팀 데프쿤 씨 팀 팀 별 단판 승이에요 한 명씩 나와서 단판 승 다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 명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무조건 마이크 나와야지 내가 나올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예쁘셨나요? 야구 선수였대잖아요 이거는 씨름이 아니라 소싸움이 되는데 제가 것 같아요 Angi도 믿음송 workflows 아, leva 바로 자 선수 입장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 효도를 같아 효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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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사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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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다 차렸더라. 나 이거 다 차렸더라. 대대어다, 대대어다. 니순 안 좋아. 호이씨 안 좋아. 마이크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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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아 i О 2라운드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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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게임 뽑을게요. 정준형 씨 팀. 김준호 씨 팀. 쟨 오케이. 쏘 웨 орон계나 멘 Finally 아니 멘 멘 멘 멘 멘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빅매치, 빅매치! 야, 여기 빅매치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배비도 안 되십니까? 빅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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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빅매치! 자, 이제 마지막, 하태현, 윤동구 팀 나와주세요, 선수. 우리,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미아! 근데 저기, 레일라 아끼고 있어요? 레일라는 안 한대요. 말만 해요, 말만 해요. 말만 해요, 말만 해요. 그거말, 그거말. 그거말, 그거말. 다운, 다운, 다운. 슬롤리. 슬롤리. 저기요, 저 두 분 한국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아, 네, 알겠어요. 자, 일어나. 일어나. 갈게요. 자, 이제 승자는 차태현 씨 팀, 정준영 씨 팀, 대푸콘 씨 팀. 이 세 팀이 중결승에 올라갔는데, 세 팀 중에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실게요. 안 내면 둘레 가위바위보. 또 이겼어? 원이 너무 좋아요. 원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이루, 이루, 이루.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3판 2선 승재 자 레일라하고 정준형하고 해야지 아니야 그러면 레일라 정준형 레일라 정준형 가야지 레일라 정준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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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가 나가면 누가 하죠? 미아가 나가면 케일라가 나가고 너무 게임 안되면 체인지하지 마 너무 게임 안되면 체인지하지 마 파이팅 오케이 결승이다 레츠고 크라이버 진짜 많네 진짜 자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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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이 지현이 네 실력이 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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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훈 정준형 정준형 롱롱 롱롱 형, 형 이기면 우리가 힘 빼지만 이기면 한 극 줄게 오케이 형 여자로 봐준 게 없어 우리야, 컴온 허리 형 아님 찼어 찼어 아님 찼어 찼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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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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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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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현재 창태현 팀이 1대0을 이기고 있고요 특별히 정규영 팀에서 6명으로 김조 씨가 6명 제 이기면 한 극 줄 거예요 네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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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레일라가 그래서 큰 맘 먹고 나온 거야 야, 형, 레일라가 그래서 큰 맘 먹고 나온 거야 조그만하고 있다고 했는데 Geoff 롱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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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롱 롱롱 오! 헉! 난소해! Do you wanna play the game? I so serious! You wanna play the game? 오! 오, 오! 오! 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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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 버려 버려. 스шь! 무릎이 무릎이 던져 나왔어. 세밀하게 유지노 씨가 무릎이 fol Mira 감자 해 볼 G-M3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최종 3라운드 씨름은 우리 차태현 씨 팀이 1등을 준비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3라운드 결과 1등 하신 분은 음식을 3개 고르실 수 있고요. 2등, 3등은 2개씩 고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4, 5, 6등은 음식 1개씩 고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를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뺄 수 있다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보복 당하니. 고복이 무서워? 네. 그렇게, 좀 무서워요. 아, 너무 무서워요. 내가 김 몰라서 김 먹어라. 저는 아직 손가락으로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뭔데? 저는 아직 손가락으로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뭔데? 아니, 뭐 이래. 어? 아, 이거, 이거. 나 이거 하셨다고요? 뺏는다? 아, 이거 진짜. 뭔데? 아, 뭐. 아니, 별거 아니에요. 장어구이? 그 센데? 해물팀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해물탕. 해물쯔 김준호 씨 팀에서 뺏었습니다. 아, 해물쯔도 건드렸어요. 누가, 누가? 아, 아니, 아니사가 좀 많이 먹고 싶다고 해서. 하하하하. 해물쯔. 자, 린다 씨가 불고기 드시고 싶답니다. 불고기. 불고기. 잠깐만, 해물쯔도 있고 닭발도 있어? 아니야. 해물쯔 키워냐고. 뭐가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선동 나와주세요. 여기 있는 거 골라가실래요 아니면. 아니, 저기 있는 거 가야죠. 에이셔한 엔젤들이 지금 저기 뭐야. 잡채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일단 잡채에 손 들어보세요, 잡채. 자. 아, 주시겠다는 거죠? 안에서 얘기해, 얘기해. 소원이었다고 얘기해. 빨리 얘기해, 빨리. 잡채. 오케이? 잡채 하나 가져갑니다. 기분 잡채 하면서 줘. 아니, 자, 울지 마. 해물쯔 있잖아. 자, 불고기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불고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 린다 소원이 불고기였어. 우리가 손다, 어머니. 지금 태도가 너무. 아, 너무하네. 불고기, 불고기. 형님.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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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다 원해요? 어. 빅핑 노래 잠깐만 해주세요. 오, 빅핑.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루사 외톨이. 루사 외톨이? 루사 외톨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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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왜 잘 맞지? 다른 노래, 아니야. 오케이, 불고기 킵. 오케이, 불고기 킵. 아, 저게 뭐야 저거. 아, 저게 뭐야? 아, 저게 뭐야? 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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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음. 너무 맛있어, 우리. 어, 맛있게 먹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They smell so good. I know. The oil is perfect. 와우, 와우. 아, 냄새 진짜 장난 아니다. 예. 이거 뭐야? 닭발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게. 아. 아. 너무 써도 없어요. 아, 너무 써도 없어요. 닭발. 예. 음. 맛있어. 맛있지? 응. 아, 고기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안 먹어. 아, 진짜.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이거 뭐예요? 죽이네. 이거 참 미안하지만 해물찜은 빼고 오는 게 잘했네. 죽인다, 죽인다. 저거 뭐야, 우리 거였는데. 아, 해물찜 죽인다 나왔어요. 치즈. 치즈? 아, 치즈랑. 아, 치즈가 아니고 이게. 이게 감자. 아, 감자. 생강. 생강. 생강인데. 자, 내가 해줄게. 자, 이제 먹어도 돼. 어떻게 해? 음. 아, 맛있다. 어때 맛? 이야. 와, 맛있어. 맛있지? 최고. 그렇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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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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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아! 어! 불고기 먹어 먹어! 네! 마이팬! 너무 맛있어! 맛있어! 들리지? 한 불고기 드셔보세요? 네! 한 불고기? 네! 한 불고기 드셔보세요! 아, 정말? 정말? 아! 100% 신학자 빙빙 앨범이 제가 병원을 해요 그지, 빙빙을 든지, 빙빙의 콘서트에 있는 거예요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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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승리! 좋은 저녁! 좋은 저녁! 좋은 저녁! 맞다! 너무 행복해요 이 든든에 안 돼서 너무 귀여워 왜 울어? 숨이 나가지고 괜찮나요? 안 괜찮아 삼겹살 삼겹살 나빠요 나빠요 아니 진짜 아 아흐야 아흐야 이건 뭐야 많이 매울 텐데? 안희사 뭘 매긴 거야? 안희사한테? 이건 삼겹살 오이가 있어 있어 아흐 뭐하는 거야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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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닭발. 잘 먹으면 좋네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정산할 걸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꼴찌 팀이... 꼴찌. 각 팀마다 2개의 미션을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1 대 1 대 1이어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미션입니다. 뭐냐면 인간제로. 인간제로? 1번이 걸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이 게임은 더 이상 안 합니다.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1번 팀 나와주세요. 제발 1번. 바로 가라. 바로 가라. 보면 돼.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다음, 다음, 다음. 왠지 저 팀 갈 것 같아. 근사하게 먹는 팀이 보통 가더라고요. 하나, 둘, 셋. 자. 오, 오. 오! 오. 아, 빨리 쏐네. 오, 오. , 오. 뒤드시고요. 오, 오, 오. 하나, 둘, 셋, 4! 아 이 친구도 돌려가지고.. 큰일 났네.. 후방전 색깔이잖아 We're gonna follow what he said But she's not gonna do the same-one 하나 둘 셋! 오오... 4! 왜냐면 돌려서 일어나게 준비 괜찮아. 야, 진영아, 가자. 자, 렛츠고! 하나, 둘, 셋.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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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왜 다 그랬어요, 오늘? 잔머리, 잔머리. 니가 넘어갈 줄 알았다. 너를 한 번 걸을 줄 알았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연 만들기 당첨은 우리 정준영 씨 팀이. 준영이 슈가본. 당첨됐고요. 잠자리 복불복은 따로 없습니다. 안에서 주무시는 분은 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주무시고 싶은 분들은 야이츠 팀 하셔도 돼요. 오케이. 하나, 성공하시니. 아웃.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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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곤하죠? 피곤해. 이거 모닝 엔젤. 내 생각에 내. 하늘 주! 하늘 주? 하하하하 자자, 자자. 자자, 뱅뱅뱅. 하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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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오. 소아를 줘요. 나는 죽을 뵙습니다. 저에게도 매우 귀찮아. 이것은 저에게는 것을MO하다. 이것은 완전히 엉덩이기도 하고. 이게 극력히 바티기만 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지나면 같은 거에 있는. . . . . . 엄마. 엄마. 예. 포즌 into the apple. 네. МУЗЫКАЛЬНАЯ ЗАСТАВКА Clubbath C3 아까 내 뇌죠. 오실에서 천국이 성공한 것이다. »문을 꼼꼼하고iss hydro boarding 스토리에 Dance》 아, 일종이 잘 입고 있습니다. 응, 응. 너무 좋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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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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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